어 반갑습니다 영상 그 우리 기초 영상 이런거 다 보셨어요? 못 보신 분은 이번에 사기다 보니까 과거에 보셨던 분들은 그냥 복습 까먹었으면 복습하면 되고 처음 오신 분들은 영상을 꼭 보셔야 좀 이해가 될 거에요 어 일단 그 지금 오늘 참석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게 곧 어떻게 보면 열기를 대변한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LH 사태 이후에 이제 토지도 규제를 하면서 조금 주춤해요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토지시장이 거래량이 좀 주춤 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실수요에 의해서 필요한 땅 이런데는 거래량이 좀 살아있는 반면 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땅은 좀 관망세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 이제 수요자가 없어야 되니까 줄었을 때 매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매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경험을 한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주택시장을 보면 어 특히 주택시장의 서울 이런 데를 보면 규제를 했지만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제 규제라는 거는 여기가 폭등할 거니까 가격이 오를 거니까 규제를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경험해 놓으니까 이제 규제를 하니까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사야 될 기회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뭐다 시장의 힘에 의해서 매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한 가지 우려가 있었던 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토지시장으로 밀려오면서 매물이 없어지고 좋은 땅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점점 잃어가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이런 규제가 어떻게 보면 다시 기회를 만들어 준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토지도 규제가 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주택 규제가 더 심해요 현재 지금 나온 거도 나는 무조건 땅이 좋아 이런 분들이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재테크가 좋은데 부동산 투자가 좋은데 비트코인도 보니까 이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주식도 지금 이제 박스권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부동산으로 오는데 주택을 하자니 규제가 심하니까 토지를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올 6월 1일부터 이제 뭐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까 종부세가 들어가죠 그런데 농지는 종부세가 어떻게 돼요 농지는 종부세가 종부세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농지가 종부세에 포함이 안 되고 양도세가 또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주택 대비 토지가 양도세가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토지 주택을 규제하다 보니까 주택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토지가 양도세가 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규제는 10% 오른 반면 주택 규제는 40% 막 30% 40% 올라 버리니까 주택이 더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지금 단기 투자보다는 사람들이 장기 투자로 조금 돌아섰거든요 나는 단타 해야지 이것보다는 그냥 이제 좋은데 묻어놓고 싶어 단타를 선호하는 분들은 이미 이제 주택에서 단타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를 하고 싶냐면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농지에 오히려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 안 팔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종부세에 포함도 안 되는 거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지금 이 시장을 보고 있는 수요가 늘고 있다 좀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투자 심리는 언제 가장 많이 움직이냐면 사람들이 이때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투자 심리가 많이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는 저평가되었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아파트 대비 주택 가격 대비 토지가 저평가되어 있다 느껴지면 움직이는데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토지가 싼 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토지 쪽으로 움직일 여력이 있다 저는 좀 이래 판단이 드는데 이걸 제가 답을 내려드리면 안 되고 스터디 우리 임장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저도 모르게 답을 말을 해버렸는데 이걸 내가 직접 느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직접 느끼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전라북도 부안에 오시기 힘들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온 이유는 내가 계속 체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와야 되고 저는 전라북도 부안에 첫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3일에 한 번 꼴로 부안을 왔어요 3일에 한 번 꼴로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이에요? 열 번 그거를 6개월을 다녔어요 그리고 첫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이제 속속들이 알게 되고 나름대로의 이제 어디가 좋아진다 그걸 알게 되겠죠 남이 말해줘도 절대 몰라요 내가 직접 다녀봐야 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하락 그냥 조정장이 오잖아요 자산시장은 특히 국책사업이 있는 토지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안 한 곳이 없어요 사업이 무산되지 않는 이상은 항상 근데 어떤 사업이든 흔들림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기회였단 말이에요 지금 또 내가 와봐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혹여나 또 주춤한 시장이 온다 하면 내가 추가 매수를 더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다녀야 되고 그래서 오늘 온 게 굉장히 저는 이제 값진 거다 저만큼 새만금을 자주 온 저는 새만금 개발청장보다 자주 왔어요 개발청장이 제가 바뀐 것만 두 번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개발청장 지금 개발청장 합친 것보다도 자주 왔으니 저는 엄청 자주 왔어요 일단 지금 이제 저평가 돼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움직일 여력이 저는 준비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세만금 하면 좀 어떤 곳이냐면요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나름 이제 소액 투자 옛날에는 2천만원 이하 땅들도 있었거든요 2천 5천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없어졌어요 요즘은 갭 투자를 하려고 해도 5천에서 1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토지 소액 투자 해도 이제 한 1억 언저리 전후 이렇게 좀 필요하긴 해요 잘 찾으면 그래도 물건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요즘은 좀 어떻게 움직이냐 1억 2억 이하가 소액 투자가 됐어요 예전에는 5천 이하가 소액 투자였거든요 요새는 1억 이하가 소액 투자인데 1억에서 2억 이하의 소액 투자를 토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전국을 다녀봐도 국책사업이 있다라든지 대규모 개발 토재가 있는 곳에서 그 정도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 투자처가 없다라는 게 아주 커요 그러다 보니까 세방금에서 소액 투자 물건들이 많이 올랐어요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곳 그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하서면 일대 개하면 일대 그 다음 어디 이제 저쪽으로 가면 봉황리가 있는 곳이 어디지 동진면 일대 그 다음 상서면 일대 요렇게가 좀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비싸도 좋은 곳 그런 데가 어디가 있냐면 요 부안에서는 변산면 같은 곳 바닷가 있죠 그 변산은 부안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는 부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곳이라 생각해요 서울의 강남 부산의 해운대 이런 것처럼 뭐 천안의 불당신도시 이런 데처럼 충청권의 세종시 이런 것처럼 변산면 하면 그냥 다른 세계 이래 생각하고 부안 세금의 60%가 변산해서 나온다 하거든요 다 외지인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미래가치도 있지만 현재로도 수익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지인이 모여 사는 곳 있죠 거기가 부안 읍내거든요 부안 시내 이제 돌아봤을 때 다른 곳은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부안은 근데 이 아파트가 있는 곳이 이 시내 쪽이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쪽하고 시내 쪽 항상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불경기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개발지 인근이 움직일 때가 있고 인근이 움직이다 보면 상대적으로 시내나 바닷가 쪽이 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중심지나 바닷가 쪽으로 오고 포인트는 뭐다 이제 개발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시내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바닷가 시내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개발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 내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LH 사태 이후에 토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주택 규제가 더 심해짐에 의해서 이 수요가 오히려 땅으로 몰려오는 힘이 클지 규제로 내리는 힘이 클지 이걸 좀 비교해 보면 좋겠다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어느 정도 제가 느낀 점을 말하긴 했지만 이거를 직접적으로 좀 느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